. 근데. 몸이 굉장히 안 좋게 들어와요. 네 제가 지금 좀 아파서. 단어 있는 병이죠. 단어 있는 병이 몸만 자라 듣네 그냥 이렇게 뭐 감기 몸살로 걸려서 아픈 게 아니라. 뭐 예를 들어서 뭐 암 뭐 그런 쪽에. 네 맞아요. 그쵸. 그리고. 굉장히 몸도 몸이지만. 굉장히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고. 암하고 또 상관없이 암 단어도 내가. 이겨내기가 지금 힘든데 그렇게 오래되게 보이지는 않아요. 네. 우리가 사람이 암이란 그러면. 너무 힘들고 무섭잖아요. 근데. 아무것도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. 아. 제가 몸도 아프지만.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. 사람이 있잖아. 언니를 느끼면 어떤 게 보이냐면. 사람을 짠다 그래야 되잖아요. 그리고. 저런 사람이. 얼마나 공포스러울 거야. 공포스러워서 옆에서 이렇게 그 다독다독해주고 괜찮아 괜찮아 해도 무서울 텐데. 맞아요. 너무 너무 잘 보셨어요. 지금 암도 너무 아프고 몸도 아픈데.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.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그랬구나 점을 보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가슴에서. 콕 이 덩어리 이. 불꽃처럼 이 덩어리가 꽉 이렇게 솟는다 그래야 되지. 그런데 한번 물어보자. 남편 일 안 해요. 내 일도 안 해요. 제가 지금 몸이 제가 사실은. 유방암이에요. 그래서 일을 사실은 하면 안 되는데 남편이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하게 됐어요. 그런데 지금 내 몸도 건설하기 힘든데 지금 이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. 어. 이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고. 뭐. 아니. 어떻게 점을 봐야 되지. 어떻게 점을 봐야 되지. 어떻게 점을 봐야 잘 봤다고 그래야지. 그냥 그. 아니. 밥해 먹을 힘도 없을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밥도 해야 되지 그렇게 보여요. 남편 눈치 봐야 되지. 하루하루가. 이게 생 지옥이구나 이게 생 언니를 느꼈을 때. 우리가 지옥지옥 말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생 지옥이야. 이제 내 말 잘 들어봐요. 네. 남편이 애초부터 놀지는 않았죠. 네. 어. 그러면 전라도 쪽 고향이 누구 고향일까요. 저희 남편. 그렇죠. 잘 들으세요. 네. 왜냐면 뭐 어차피 이제 이름 있는 병은 나왔고. 남편도 원래는 그렇게 막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. 그래서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. 자기가 하던 일이 좀 안 되게 보여요. 남편이. 안 되면서 좀 망했다 그래야 되지. 7, 8년. 7, 8년 9년자 10년자로 보여. 그러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던 것 같아. 무조건 응응하지 말고 긴 것만. 사실은 그런 게 있었어요. 근데 언니는 그 그런 게 뭔지를 몰라요. 그 그런 게 뭔지 모른다고요.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 부분. 지금 내가 남편이 망하는 유를 가르쳐 주는 거고. 네. 언니가 거기에 대해서 남편 땀에 스트레스받아서 그게 병도 있었고요 여기 병도 있고요. 그게 해서 내가 십 십 년자 십 일 년자 건드리지 말아야 될 미혹 건드려버리면서 집안에 산소 바람이 불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전라도가 누구냐고 뭘 그쪽에서 이 영가들이 들어오면서 그쪽에서 그냥 골대처럼 안겨있다 그래야 되잖아. 그러면서 언니가 편안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. 그러면 남편이 그러면서 이 또라이가 돼버리는 거야. 왜 잘나갔던 자기 남편 자기 개인 사배죄 조그만하게. 예예. 자기 개 사업 다 망해. 갈 데는 없어 자존심은 강해. 남편이 남편 편을 드는 게 아니라. 이 한자락이 지 자존심에. 지 마누라 일을 시키면서 이 더 자존심이 상하거든. 알겠어요. 네. 그러면 자존심 상하면은 그냥 미안한 감 느껴야 되고 고만 감 느껴야 되는데 표현은 갖다 개떡같이 하고 있고.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. 무마시키려는 그런 건가 보네요. 지도 모르고 떠나야 된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저녁만 되면은 언니가 집에 들어가기 싫은 만큼 들어올 거야. 또 오늘 날 뭘로 트집을 잡고. 어떤 놈 만났 만났냐고 또 손을 줄일 것이고. 네. 그쵸? 네네네네. 아파서 그냥 나는 쉬고 싶을 뿐이고. 집에 들어오면. 네네. 잠도 안 좋은 거 안 좋은 것처럼 보여. 맞아요. 너무 못살게 부르는 음악 심지어 폭력도. 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진작에 시어머님께서 뭐 점을 보러 가셨다며. 뭐 이런 일을 좀 막아서선 갔겠지.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방치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. 그냥. 답을. 유튜브에서 그냥 빨리빨리 조금 걸 나가니까 그냥 제가 매듭을 딱 끊어버렸고 말하거든 근데 답은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아 오늘.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람들은 묘 파묘 쉽게 생각을 해요 왜. 이제 그런 묘가 없어진 게 많이 없어지잖아요. 그니까 나 죽기 전에 빨리빨리 처리하고 가겠다 어르신들이 그러거든요. 그래 놓고 진짜로 너무너무 망해서 오고 병신돼서 오고 뭐 완전히 거짓해서 오고 그런 분들이 많아. 당신 신랑의 구종의 일종의 일종의 거기에 속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야. 그 완전히 이거 사람이 아니 폭력적인 눈이 돌아가 있을걸요. 네 진짜 그런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. 응 나름 그래 점을 보면서 너 신랑 그런 신랑하고 왜 살아. 그러고 싶어요. 근데 무녀기 때문에. 무녀기 때문에 또. 그 사람은 나름 얼마나 힘이 들어 뭔 일 때린 걸 뭐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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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호해지는 건 아니에요. 지도 그 산소 희생과에서 얼마나 힘이 들을까. 그런 생각도 들어요. 답은 알고는 가시라고요. 살고 안 사고는 언니 마음이에요. 그래도 못 권친다면은 살지 마세요. 이 몸으로 뭘 살아요 살기는 개뿔.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저도. 하는데 너무 심하니까. 여기 내 몸도 아픈데 있다가 이 스트레스 먼저 죽고 죽. 이 스트레스가. 너무 심해.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. 그러면요. 내가 안 쓸어서 말해주는 거예요. 잘 들으세요. 내가 무조건 이걸 보고 비방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. 팝 있죠. 팝. 팝하고. 쑤. 팝. 팝. 숯. 숯. 이걸 이제 묘 근처에다가 좀 이렇게 그 건더. 묘에다가 좀 근처에다 팝을 드시고. 고요. 그다음에. 향물. 끓여서. 이만큼 이만 원 초 이만 원의 향물을. 갖다가. 다. 그 그 미역에다 뿌리지 말고 두루두루두루 그 미역 안 들은다 뿌렸어요. 그리고요. 네. 그다음에 마지막에 소금물 있죠. 소금물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내려와 보세요. 신랑이. 바뀔지 안 바뀔지는 그것도 좀 많이 바뀔 거예요. 목소리가 안 나와서 죄송해요.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. 그럼 많이 변할 거고. 옛날에 내 그 본인 신랑의 찾겠던 마음이 조금 돌아올 거예요. 내가 좀 눈 눈부터 시작해서 돌아올 거예요. 그런 방법 한번 써. 들어보세요. 근데 이걸 다 따라 하시면 안 돼요. 언니는 지금 온체 다 바닥인 거 보이고. 건강이 너무 안 좋게 보여서 일단 이렇게라도 해보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. 네. 이렇게 해서 한 번 전화 한번 주세요. 저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. 네 감사합니다. 꼭 나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